입금받던 계좌들 다 없애고 휴대폰 번호 바꿔 네 일단 서울뜨고 한 달 뒤에 연락해 알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긴 어쩐 일이세요? 운동하러 온 거 아닌 것 같고 길고양이 밥주로 나오셨나? 시간 있음 드라이브나 하실래요? 그래 이제 진짜 시작이지 뭐 뭘 밤에 그렇게 혼자 숭얼거리냐 그래 야 이거 옛날 과자 좀 먹어볼래? 네 감사합니다 나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명절 때마다 사오던 과자인데 아이고 저게 뭐야? 에헤이 꼴랑 한 줄 써놨네 뭐 첫술에 배부르나? 두고 봐요 이번엔 내가 서이사 제대로 무릎 그렇게 만들 테니까 무릎?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네 너 이번에 진짜 제대로 확실히 무릎 굴려라 그럼 너 그 영화 터미네이터 봤지? 봤지 거기서 그러다 나 쫓아오는 거 악당 쫙 올려가지고 뚜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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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우우우우우우ww 우웩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